진짜 뚱뚱냥 같다, 야. 포착! 야, 뚱뚱냥. 아니, 이렇게 예쁜 자세에 실제.. 이거 그거 아니야? 오리가 헤엄칠 때 위에는.. 아, 백조가. 백조인가? 백조도 오리도. 위에는 우아한데 밑에는 막 계속 치고 있네. 야, 진짜 뚱뚱해 보이네. 진짜 웃겨. 저거 다 배 같아. 그건 다. 느낌이야. 아, 귀여워. 진짜 미쳤어. 꼬깃꼬깃. 근데 얼굴 겁나 예뻐. 아, 너무 귀엽다, 그치? 화보 찍네. 근데 이런다고. 아, 왜 개고양이인데? 이러고 있는 것도 처음이네. 귀여워. 원래 저기 잘 안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. 우리가 바닥에 누워있어서 보고 싶었나봐. 아, 발바닥 너무 그림 같아. 뽕이는, 뽕이는 먹고 싶은 거 있어? 뽕아빠 사이에 낄라고? 뽕이 뭐 시켜줄까? 진짜 이상해. 뭐. 넌 엄마한테 노가름 먹을 건데. 누가 GO 시켜줘? 아빠랑 대화하는 거 같은데. 어? 긍정의 눈 깜빡임 아냐? 연어도 안 먹는게. 까실테해. 붕은 면을 내려가는 중. 아, 귀여워. 뭐? 다 쉴대 내가 사준 거고 알래?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응 이거 있지? 안 할게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네 거야 네 거 네 거 해 알았어